아이돌 그룹 T.O.O.와 네이처가 2020년 평창군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. 평창군은 3일 올림픽 도시 평창을 세계에 홍보하고 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두 아이돌 그룹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. 또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격을 올린 만큼 저희 네이처도 K-POP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. 앞서 평창군은 지난 2월 한류 콘텐츠를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한류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